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생각해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도 걸렸을 거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인생의 시간도 많이 걸리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또 갈등도 많으셨을까 그렇죠. 이게 와야 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주일날 참 당일날 이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또 급한 일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와서 앉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에게는 최고의 VIP 고객이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제가 섬길까 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메시지나 아니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람이 서서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는 매주 새로운 고객들 하나 보내주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딴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 그냥 세상 나가거나 유튜브 하나 봐도 나오는 그런 상식 말고 교회 아니면 말해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영적 본질을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중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8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넷째 주거든요. 사과 나갑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도 굉장히 낯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 자식에서 예수 그리소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실 의무가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 당연히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줄여서 고후로 적습니다. 5장 17전.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안에 성경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 즉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 즉 그리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소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리소 안으로 이렇게 썩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내가 어떠한 성공과 실패를 했건 무엇을 경험했건 여러분의 성공, 실패, 상처, 트라우마와 상관없이 그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새롭게 구원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펼쳐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이게 참 사실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의 당이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늘었었어요. 언제 안 들었으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막 내가 골몰이 쓰고 있을 때 내가 고아였으면 몰라. 이제 부모가 생겼는데도 뭘 먹지? 오늘 어디서 자지? 이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고아는 늘 불안하잖아요. 심적으로.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생겼어. 그러면 부모가 생겼으면 일단 먹고 자는 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여전히 영적인 고아처럼 하나님 안 만났던 것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까먹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도 아우 나 전에 그랬어.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실패 경험이 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새롭게 도전 못해. 그때 안 됐으니까 이번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입에 항상 절대 안 돼.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그냥 입에 딱 습관처럼 배어 있었어요. 또 어느 날 예수 믿음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 지나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과거에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거 예전에 어떤 상식과 경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전히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의 새로운 생활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보통 하나님 자녀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게 안 따라와요. 새로운 생활이 안 따라온 경우들이 많아요.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왕자로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품위를 갖고 왕자로서의 삶에 맞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거짓 출신이라고 여전히 굴다리 밑에서 얻어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대통령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듯이 하나님 자녀라고 신분은 바뀌었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삶이랑 똑같아. 이게 문제예요.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옆에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도 모델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구원받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왕자가 됐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품위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특헌도 누리고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한 스토리를 넣어드렸습니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을 했어요. 이후에 인생의 소망도 생겼어요. 열정도 회복됐어요.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체의 사장도 됐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어요. 공장 뒷편 언덕에 어느 날 올라 산책을 하다가 자신이 이렇게 잠시 걸터 앉았던 그런 널찍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날 지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왜 행복하지? 이거는 내가 내 행복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런 널찍한 바위처럼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돼 있어서 나를 이렇게 떠받치고 내 배경이 돼지고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종이화장권에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찬송가 488장을 작사하게 되어지거든요. 찬송가가 한국의 찬송가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 싸워왔는데 문제 오고 사건 터지고 어려움 올 때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집들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있던 믿음을 다 까먹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는 다 똑같은 집이야. 그런데 문제 사건을 한번 빵 터뜨려 보면 저 신앙이 믿음 위에 지은 신앙인지 아니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인지 사실 문제 앞에 다 뾰렁이 나버려요. 신앙인은 믿음 있는 자는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 뭐야 예수 믿어도 문제 오네 소용없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나마 있던 믿음도 까먹고 예수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드리기 전에 제가 이 교환에는 없지만 한 가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부터 여러분 MBN 방송에서 나오는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10대들의 출산, 임신, 출산, 양육, 자충우드로 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취지는 그랬어요. 좀 편견들이 있잖아요. 10대들의 이런 출산에 대해서 또 실제로 많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 그거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고 우리가 막 지지해주고 좀 응원해주자. 이 사람들 어차피 뭐 그 가정 아이를 지키려고 사는데 지지해주자라는 건데 굉장히 그 방송 취지와 상관없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금쪽 상담소처럼 뭐 이런 제안을 주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청률, 시청률 올리는 데는 급급하고 자주 타면은 아 이것이 진짜 사회 문제라는 걸 더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 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청자들도 있을 정도로 조금 찬반이 많았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역시 10대 출산하신 출산한 가정이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고 아프고 그런데 병원 가면은 원인은 없는데 결국 이 10대가요. 이제 아이도 출산하고 남편이랑 또 헤어지게 되어지고 굉장히 엄청난 풍파를 겪어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멀쩡한데 애가 자꾸 픽픽 넘어지고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부모도. 그래서 그랬던 차에 보니까 신병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무서우긴 돼요. 그 집안이 딱 나오는데 아이도 안 보여. 분명 출산을 했는데 남편도 안 보여. 그러더니 한복을 갈아입더니 옆에 방으로 출근한다들이 싹 들어간 게 자기 그 신을 모신 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게 본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남자가 딱 등장하더니 막 도시락을 들고 오더니 막 먹여줘.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는데. 봤더니 여기는 새롭게 재혼한 남자예요. 그런데 새 부류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첫 번째 한 부류는 아버지예요. 그 여성분의 아버지가 딱 등장. 아버지. 그런데 이 집안은 엄청난 기독교 집안이에요. 막 다 건사야. 막 건사 집안의 중직자 가정이고 대대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재혼한 남편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엄마.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나와요. 자 여러분 볼게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인연을 끊자. 어떻게 기독가정에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닌 집인데 내 체면이 말도 아니지. 내 딸이 무당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단은 딸이 무당인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무당이를 때려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좀 게을러. 막 쌓아있어. 쓰레기처럼 쌓아져있어. 네가 삶의 규모도 바꾸고. 삶의 틀을 바꾸고. 무당이를 내려놓기 전에는 집에 얼씬도 하지마. 그리고 네 딸한테. 네 엄마가 무당하는 꼴을 나는 보여줄 수 없으니. 딸도 여기다 친정에다 맡겨. 여기 딸하고 이제 쌩이별을 했어요. 자 아버지. 일단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딸이 무속인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남편. 재혼한 남편. 어 기독교인이야. 대단해. 이분은 대단한 수용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와이프를 보는데 눈에 막 꿀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와이프 입에 막 도시락 사온 거를 입에다 막 넣어줘. 막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만나자 하루 만에 우리 사귀자. 연인이 됐어. 그리고 여기 초스피드라이트 몇 개월 만에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니 와이프가 무속인이. 그럼 남편 종교는. 아 전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아 저는 와이프의 무속이를 직업으로서 인정합니다. 직업이야 직업. 직업은 뭐 낳고 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인정. 인정. 기독교인인데. 엄청난 수용력을 갖고 계신 남편이 딱 등장을 해요. 엄마. 엄마도 기독교인이야. 권사님이야. 그러나 그냥 불쌍한 내 딸인 거야. 남편도 내치고 안 만나 주려고 그러지. 이 자식 누가 돌봐. 나라도. 아유 극률해. 아유 불쌍한 내 딸. 자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강한 엄청난 수용력을 가진 남편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에 빗대어 봤을 때 땡땡땡이야. 내가 볼 때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 분 다 대처하는 능력이 다 틀려요. 일단 그 딸. 무속인이 된 이 딸. 누구 잘못일까요 여러분. 본인이 무병하고 싶어서 무병 알아요. 신내림 받고 싶어서 무당되고 싶은 사람. 솔직히 나 제발 무당짐 되게 해주세요. 아무도 없어. 너무 이유 없이 아프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너는 무당될 팔자야. 너는 그냥 신내림 받아야 될 팔자야. 이유 없이 계속 아프고 막 픽픽 쓰러워지고 자빠지고 사건 사고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 얘는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뭔 잘못이냐고 본인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불쌍한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이 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똑바로 못 살았고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딸에게 온 문제는 가문의 문제예요. 분명히 여기는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이에요. 다 세 명의 특징은. 그러나 이 딸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누군가 정확한 복음과 얘에게 무병이 왔을 때 왜 너에게 이유 없이 이런 불필 병이 왔을까. 이건 영적인 병이거든요. 의사가 이거는 엑스레이 찍고 해서 나오는 병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똑바로 된 기독교인이었으면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여러분 우상을 섬긴 가정은요. 대대로의 귀신 섬기는 나와서 우리는 우상 섬긴지도 몰라. 우리는 귀신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차오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시면 내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일단 엄마 아빠의 눈코입을 육신적인 dna도 닮지만 영적인 dna도 닮아요. 그래서 고집 센 거 그다음에 육신의 어떤 질병들도 가족력이 있고 기질들 또 그 가문의 이상이 단명하는 가정에 단명하는 사람들 나오고 자살하는 가정에 자살자들 나오고 혈압 높은 가정에 혈압들이 나오는 것처럼요. 육신적인 영적인 dna를 다 담고 태어나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니라니까요. 그 집에 그 냄새에 콕 베겨가지고 산 거야. 그 사상과 그 가치관을 갖고 그 가문에서 자라는 거예요. 절대 이 딸의 개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문제 더 깊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인데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거잖아요. 잡혀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체면이야. 에헤 내가 기독교 집안에 이게 뭔 일이냐 내가 지금 어이구야 이거 교회 사람들한테도 내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딸을 극률이 여기고 정확한 복음을 아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체면의식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남편도 굉장한 수용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직업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직업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뭐 무당일 뭐 이게 아니라 그날 이 딸이 그거를 원해서 이 직업을 갖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신내림 받아야지 자기 몸의 고통이 끝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이 자꾸 해코지하고 가족도 다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불쌍한 내 딸 해서 눈물 흘리고 품어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문에 우린 반드시 왜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불신자는요. 안 돼도 안 되는 거고 잘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안 무너져도 문제고 무너져도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집은 언제 무너지지 몰라. 솔직히 우리 인생이요. 예수라는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잘 돼도 안 된 거고 못 돼도 잘 돼도 못 된 거고 못 돼도 못 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인생과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보셨고 이것이 내 개인과 우리 가문과 내 후대의 스토리들이에요. 저는 이제 방송을 볼 때마다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담적으로 이론적으로 답을 줄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사실은 세상이 답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자매 이런 따님은요. 데려다가 정확하게 네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고 이건 좋고 너 잘못이 아니야. 너는 철저히 피해자였어. 그럼 너가 어떻게 여기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는 이 귀신의 시달림 속에 너가 빠져나올 수 있어? 더 센 존재를 만나버리면 되거든요. 굿은 큰 귀신을 물어다가 잡귀신을 쫓아내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지만 큰 귀신이 또 역사에 버리면 또 더 큰 굿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다고 강도는 다 나쁜 놈이에요. 귀신도요.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없어요. 귀신은 다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뭔가 큰 귀신 다 알려가지고 잡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큰 귀신이 막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더 큰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이 사탄 마귀위를 멸해버리는 그 근원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줘야 돼. 이 따님이 만약에 아우 나 예수님 그런 거 싫어요.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제시해주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약은 소개해줘야 돼. 안 먹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런 약이 있어. 이런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까지는 해줘야 돼요. 이 약을 먹어야 되는 필요성까지는 안내해줘야 돼요. 영적 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누구나 여러분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걸 어떻게 알아 인간이. 영사 하나님은 어디 보인다.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은 있으니까 그냥 하늘 보고라도 해다 보고라도 빌고 그냥 물 떠넣고라도 빌고 돌 하나 형상 만들어서도 빌는 게요. 뭔가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다 우리 심어놨어요. 인간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냥 막연하게라도 그냥 하늘 보고 빌고 막 이랬었어요. 우리 집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하늘 보고 막연히 빌었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준 수가 아니라니까요. 신기해요. 동물은 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뭔가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는 이제 돈을 집착하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헝한 마음을 돈이든 건강관리든 자식이든 명예든 뭐든 뭔가 내가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뭔가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돈을 가지면 엄청 행복한데 돈을 가져서 행복해졌는데 또 다른 구멍이 또 생겨요. 내 마음에 어쩔 수 없어요. 산넘어산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그런 교회에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생활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교회생활 성경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거를 먼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교회생활 하나님 자녀의 성경생활 하나님 자녀 되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다 그렇진 않아요. 한국교회가 다 썩지는 않았어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도 있지만 반면에 제가 볼 때도 좀 이상하다. 안타깝다. 하는 교회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먼저 안 알려줘요. 교회 와서 요것만 성경 많이 읽어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나 이미 한 주가 너무 지쳐서 왔는데 교회 와서 신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편안하게 내 문제도 좀 해결해보고 요한대 얻어보려고 왔더니 교회 왔더니 오마이 뒷장까지 있어. 뒷장까지 아홉 가지를 하래. 미칠 노릇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이거 아니어도 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도 이미 어려운데 뭐 해라 해라 계도해라 예배해라 뭐라 새에게 날개가 짐이 아니잖아. 더 높이 비상하는 게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나한테는 무거운 거야. 내가 일요일 날 잠잘 시간도 없이 일찍 아침부터 나와서 뭐 하는 꼴이냐. 이게 신앙생활은 해주는 게 되는 거야. 해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우 저목사 이렇게 떠들게 내가 영접해준다. 영접해준다.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 말보다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할 때 고맙잖아. 뭘 해줘. 같이 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해준대. 맨날 해준대. 누구 위해서 해줘요. 같이 오신 분 인도자 위해서 해줘요. 하나님 위해서 해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적선해주듯이 그래라 내가 예수 한번 믿어준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왜 믿어줘요. 믿으셔야지. 믿든지 말든지 확살게 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왜 우린 찌찌리같이 사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생활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을 희한하게 설명해요. 성계에 보면요. 세례를 줬던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도 있고요. 굉장히 신비적으로 이런 신비적인 체험 기적 같은 거 많이 베풀었던 엘리아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예레미아라는 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도 나와요. 여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면 세례 요한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 세례 요한은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막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면 이런 사회 운동 개혁 운동 정의 운동 정치 운동 여러분 보면 이렇게 정치 관여해서 정치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형 교회가 있어요. 또 엘리아형 교회는 굉장히 신비 기적 치유 은사 이런 거 그 다음에 나 꿈꿨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환상 환청 그래서 막 성경 말씀 별로 관심 없어. 내가 꿈에서 죽겠어 말씀하셨어. 성경 말씀 별로 관심 없어. 들려야 되는데 오늘 왜 안 들리지?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엘리아형 교회 있어요. 또 예레미야는 박예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거려요. 박예주의 눈물 구제 봉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 다 교회도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병을 잘 고치는 교회도 목사님도 있고 실제로 구제봉사 우리 교회도 구제봉사 많이 하거든요. 선지자라는 거면 교회가 선지자 그냥 윤리 도덕 엄청 강조해. 술 담배 하지마 지옥 간다 법조 법조 아니 여러분 술 담배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술 담배 안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술 담배가 어떤 구원의 척도가 아니에요. 일단 건강이 안 좋잖아요. 세상에서도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윤리도 너 똑바로 사 똑바로 걸으니까 왜 지그재그로 걷는 거야. 쉬지마 똑바로 사 똑바로 난 똑바로 거짓말 하지마. 여러분 우리 속 다 시커메요. 솔직히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교회 오니까 더 똑바로 살래. 옆도 쳐다보지 말래. 나쁜 말 타면 더 매일 뭐뭐 하지마. 뭐뭐 해. 이것밖에 없어. 윤리도덕은 뭐뭐 해. 뭐뭐 하지마. 이게 물론 다 교회에 조금씩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 그리스도형 교회가 되셔야 돼요. 왜 교회는요 이거 하라고 세우는 데가 아니거든 정치운동은 또 다른 단체에서 하면 돼요. 이런 치유도 꼭 우리가 아니어도요 병고치는 데 많아요. 눈물 구제봉사 자원봉사들 더 잘해요. 타 종교들 더 잘해요. 윤리도덕 똑바로 지켜 이거는 사실 솔직히 기본이죠. 이건 교과서에서도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형 교회라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아버지 내가 볼 때 그리스도 몰라 이 남편 더더욱 몰라 이 엄마도 몰라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루는지 몰라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쓸지 몰라도 정말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글쎄요 내가 그냥 교회 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딴 데 가려다가 친구 따라서 얼떻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마 내가 그러고 이분 그냥 취미로 오셨을 거야. 취미로 여러분 그리스도형 교회라는 걸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석석박사도 몰라 세상에 박사 엘리티들도 몰라요. 가장 수준 높은 이름이고 내 인생에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 교회가 이걸 말해주지 않는다. 사기꾼 교회죠. 사기꾼 교회죠. 아니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복음을 말 안 하고 자꾸 구제봉사만 강조하고 윤리도덕만 지키라고 그러고 이것만 얘기해. 그럼 여러분 지쳐가지고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성경, 말씀, 봉사 헌신이요 다 상급으로 연결되고 다 축복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님하고 코드가 전혀 안 꼽혔어. 에어컨을 치면 코드도 안 꼽힌 상태에서 무조건 리모컨 열심히 눌러. 이건 똑같아요. 코드 먼저 꼽아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코드 먼저 꼽아서 예수님 내 안에 딱 들어오셔야지. 뭘 해도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바로 이 반성 인생입니다. 무너졌다고 해도 다시 세우시는 것이 반성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인생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거 있어요. 저 집안도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따라 너에게 온 문제는 네 잘못이 아니야. 너가 무송인이 된 건 네 탓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데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 이 복은 몰랐잖아. 너에게 온 문제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야. 윤리도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죄 문제 해결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탄 사탄 마귀 같은 존재예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가 그렇게 그래서 시달린 거야. 이 딸이 시달렸다는 건 아마 그 가문 대대로 우상순배가 되게 심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문이 막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부신자가 있어요. 교회도 그냥 취미생활로 올 수 있어요. 교회당이랑 최면상 열심히 그냥 뭔가 열심히 특심으로 막 앉아있다고 해서 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버리셨어요. 떠난 거는 만나는 게 해결해주는 거고 죄 문제는 일단 씻어서 없어지면 해결해주는 거고 사탄 마귀는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더 센 존재가 와가지고 무찔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우리는 크리스도라고 해요.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떠난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죄라는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사탄 마귀의 이길을 오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떠난 거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길을 역할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얘기해요. 참 선지자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와서 떠난 문제 해결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오늘 만나시는 겁니다. 죄라는 문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보혈이라는 지우개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어요. 사탄 마귀 저 귀신이 귀신을 무속인 딸 어떻게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귀신을 어떻게 이겨요. 영적 실진데 그 능력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를 참 왕 참 왕이라는 왕적 권세를 갖고 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무찔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오늘 재무제결 받고 오늘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주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어. 가면 대대로 늘 실패하는 집이야. 가면 대대로 질병이 있어. 가면 대대로 뭘 해도 안 되는 집이야.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전 거 다 지나갔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좀 콩닥콩닥 새로운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집구석은 원래 그런 집이야. 저 인간은 원래 지지리저래요. 원래 안 바뀌어. 아니요. 그 생각부터 바뀌셔야 돼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절대 긍정을 얘기하잖아요. 절대 긍정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뭐가 되잖아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뭘 해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생활도 따라오는 거지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면 구원 줄게. 그럼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구원해 주고 돈 없어서 헌금 못하는 사람은 구원 안 해주는 거예요. 성경 더 많이 읽은 사람은 이뻐해 주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 안 주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복 주고 안 주고 그런 기준을 잡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간단해요. 막 힘 써서 애써서 이렇게 믿지 마셔. 그냥 믿으셔. 오늘 막 10시 오는데 막 10시 막 10시 10시 막 저 10시에 10시에 목사가 설까? 정말 여기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있을까? 정말 사주교육을 받을 수 그냥 왔어. 나만 그냥 10시에 오면 10시에 10시 와서 딱 보니까 어우 진짜 여자 목사가 서서 얘기를 안 해. 약속도요. 그냥 막 열심히 믿어야지. 오늘 2시에 밥 먹자. 2시에 그냥 와. 놀면서 이렇게 편하게 와. 왔더니 2시에 딱 그 사람 만나서 난 밥 먹었어. 뭐 그렇게 세게 믿고 열심히 믿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편안하게 믿으시면 돼요. 근데 교회 오면 맨날 열심히 맨날 열심히 믿으래. 뭐가 열심히 인디야. 그냥 믿으면 돼야. 악물면서 세게 믿지 마시고 그냥 믿으셔. 근데 내 마음에 아 근데 나는 아 준비 안 됐어. 딩동 딩동 준비 안 됐으면 더 좋아.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를 엉접하기만 하며 그 구원을 얻는 거지. 뭐 내가 준비해서 내가 아직 뭐 들착해서 내가 아직 미운 놈이 아직 교회 안에 있어서 그 교회를 못 구하고 괜찮아요. 저는 뭐 미운 사람 없어서 뭐 목사되고 이러지 않아요. 뭐 사람 완벽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마음에 아니요. 나는 그냥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갈라요. 예수의 예자도 나는 치가 떨려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도 못이야. 내가 볼 때는 치가 안 떨리셔서 다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엉접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며 구원이라는 거 좋은 거 받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번은 와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마음의 문을 대신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예수님은 도둑강도라서 막 쑥쑥 넘어오지 않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셨어요. 여러분 백점이세요. 내가 영접 잘해서 또 구원 받는 것도 아니요. 영접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내가 입이 벌려졌어요. 내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맘에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저는 거짓말하면 원래 가식적으로 위선하고 맘에 없는 얘기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약간 좀 멋대가리가 없는 거지. 거짓말 안 입은 사람한테 예뻐요. 옛날에 막 덜덜덜덜덜덜 사람들이 거짓말이지. 다 알아. 제가 보니까 너무 다 잘 따라 하셨어요. 진짜 여러분 백점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신 겁니다. 이제는 이거 되셨어요. 하나님 자녀. 그럼 이제 새로운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거운 침을 들리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삶에 더 날개를 달아드릴 거예요. 더 여러분들을 축복과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당이에요. 오늘 오신 곳은 예원교회라는 건물을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교회는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무리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 우리가 성전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야. 예원교회 와서 막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 내 안에 하나님 모셨기 때문에 집에서 청소하면서도 음식 만들면서도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대화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생활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1600년이나 시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직업분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언과 성취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열심히 믿거나 막 이를 악물고 믿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믿고 오면 만나듯이 성경도 약속한 걸 그대로 믿으시면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너무 열심히 믿으려니까 안 믿어져요.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내가 백번을 읽어도 예수 믿을 마음이 없으면 구원은 나랑 상관없어. 아직 한 번은 안 읽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 받잖아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성경의 여러분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그 4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말을 안 해줘. 그리고 맨날 성경 암송하라고 그러고 성경 쓰라고 그러고 근데 성경의 주제는 정작 뭔지 몰라. 책 열 번 읽으면 뭘 소용했어요? 그 책에 엄마 나 열 번 읽었어. 그래 그 책이 뭘 얘기하든 그건 난 몰라. 그냥 열 번 읽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지금 엄청 살찌고 있어요. 엄청 내가 보다는 과다 영향이 막 들어가고 있어. 진짜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생활은요. 영적 호흡과 같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신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면 이상한 종교들 다 보세요. 이단사이비 보면 교주 이름 쓱쓱 집어넣어. 땡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다양성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A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A라는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대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저 이제 그만 예수 믿을라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A를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예수 바로 A를 응답을 해주세요. 예수 때로는 하나님이 웨이트 기다려 내가 줄 건데 지금보다 더 좋은 거로 더 좋은 시간표 속에 줄게 어 앱 플러스 플러스로 올 때가 있어 어 기다려 더 좋은 거로 때로는 에이 A 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보면 어 너는 A가 B를 좀 구했지 내가 보니까 잘 먹고 있어 그건 너에게 별로 필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한테 해로울 수 있어 내가 B라는 걸 줄게 더 좋은 걸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꼭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 A 구애쓰가 빨리 내놔 일주일 안에 빨리 이거 하나님 이거 결정하셔 빨리 이거 해결하셔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요구해 이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다려 너가 지금 빨리 해달라고 했지만 아니야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더 좋은 거로 줄게 근데 좀 더 기다려 그 응답 더 좋은 응답을 너가 감당할 그 그릇이 될 때 내가 준비해서 더 좋은 거 줄게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예수도 또는 웨이트도 노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나 응답 없어요 라는 건 사실은 내가 분별을 잘못한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응답은 안 주세요. 내가 좁은 생각으로 봤을 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나고 나 보면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일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레소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도내는 시간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앉아만 간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 붙잡고 오셔야 돼요. 말씀 같은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때 아멘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뭐예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내 거로 꿀떡 소화시키는 시간 내 거로 흡수하고 딱 수용하는 시간 그래서 축복의 말씀할 때 아멘 이거는요. 그 축복 나 주세요. 그 축복 내가 받을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굉장히 멋진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자 뒷장의 다섯 번째 헌금 생활은요. 내 거를 하나 옆에 적선한다는 순간 헌금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생활자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이 없다. 아직은 내가 헌금 들으면 마음이 없다. 억지로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거지 아니시고 기부 적선을 받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형평껏 하시면 돼. 여러분의 마음이 실린 천원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체면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백만 원 하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교회 떠날 때 꼭 돈 찾아가. 그래서 안디야. 안디야. 그래서 우리는요. 기부 적선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까워. 하나님이 나의 해와 충과 질병과 가정을 지키시지 않으면 백만 원 천만 원 번데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천만 원 나갈 사건이 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주시거든요. 물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됨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이건 하시면 되고요. 찬송 생활을 우리가 아까 얘 막 말씀드리기 전에 찬양해요. 찬양할 때 이 흑암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흑암은 꺾여요. 찬양할 때 내 안에 어두움도 물러가요. 근심도 물러가요. 그런데 여기 가득 차 있으면 찬양이도요. 그 근심이 이겨버리면 찬양이 입이 안 벌려져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영혼이 맑아져요. 흑암이 꺾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 생활도요. 여러분 누군가 섬길 사람이 있고 내가 들어와서 봉사할 기간이 있으면 되게 힘이 되어져요. 소속감도 생겨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급하게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믿음 안 생긴 상태에서 봉사하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에이 여기도 아닌갑이요. 이러고 시험자로 떠난다니까요. 봉사는 그냥 천천히 하셔도 돼. 일단 복음의 뿌리부터 내리셔. 여러분 먼저 힘 얻으셔. 산소호흡기 꽂고 심호흡하고 있는 중환자한테 똑바로 살아. 똑바로 걸어. 집에 왜 정리 안 했니. 중환자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중환자는요. 자가호흡할 때까지 도와줘야지.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이거 끼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처음 생활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듣고 세워지고 여러분 힘 얻고 여기 신경 쓰시오. 그다음에 그거 벗어버리고 자가호흡할 힘이 딱 생기면 나만 딱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서 그때는 봉사도 할 수 있고 나물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보다 앞서지 말고 먼저 복음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뭘 알아야지. 내 체질도 좀 바뀌고 내 생각의 관점도 바뀌고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훈련 받지 않은 군사가 어떻게 가서 총을 쏘겠습니까.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여러분 힘을 길리셔야 돼요. 마지막 성도의 교제에 오늘 또 열두 분이 수료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과 전도회가 있어요. 어? 전도회? 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회가 뭐야? 이거는 여러분 동갑 친구들 내가 50세면 50세 친구들이 모여있어. 교인들 중에 그럼 이제 내 친구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는 게 재밌어 여기서 또 많이 뿌리들 내리시거든요. 전도회 연결 또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녀란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배구공 시속이 120km 축구공 130km 야구공 170km 골프공 250km 빨리 눈치채세요. 어? 크기가 작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배드민턴 서툴 콕은 엄청나죠. 예예 250km 속도를 내고 골프공 250km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공은 배드민턴 332km까지 이건 뭐죠 여러분? 가장 작고 연약한 것 같은데 누구의 손에 붙잡혔냐 따라서 누구의 힘으로 팍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작고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 배경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게 되세요.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뻔뻔할 정도로.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시고 나의 영증이 정체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우측에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